우리가 자기 옆에 있는 선수들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돼.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. 결과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. 오늘 대표팀 당은 한국 축구 대표 선수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를 괴롭히자고. 나도 경기장 안에서 그런 것들 보일 테니까 우리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50분 끝날 때까지 그런 모습 보여주죠. 알았지? 할 수 있어 해! 할 수 있어! 그리고 또 한 가지. 절대 자신감이 오지 마. 할 수 있어 진짜로, 선민이. 할 수 있어. 1대를 하면 무조건 1대를 해. 알았지?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. 알았지? 오케이! 진짜로. 진짜로. 1학년.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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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! 알았지? 알았지! 알았지? 알았지, 아니, 12min세,였고!